태형이, 윤기 형, 석진이 형, 정국이, 남준이 형, 허석이 형 우리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젊음과 제 청춘과 그리고 제 화양의 날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해요 영원한 아미 여러분들의 가수가 되고 싶고 앞으로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화양의 날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만들 때 꼭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ehr Know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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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줘게 해서 집veste